막내야! 어딨니? 막내야! 있습니다! 아이고! 박사 부르세요, 여러분! 둘이 둘째, 살탕 되고 우리 막둥이 이 녀석이 바로 어울려줍니다. 손이 빨라서 어울려줍니다. 막내야, 오늘 첫 영화가 가평에 와서 공연도, 그림도 그리고 하다보니까 배가 고파. 어떻게 좀 먹을 것도 힘드냐? 많이 먹을 거라고 한 일생 쌀 밖에 없는데 쌀 가지고 어떻게 좀 먹을 수 있겠냐? 국생살 갔다가 밥을 한 집에서 우리 다 같이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보지, 여러분! 입만 열면 꺼진 거냐? 입만 열면... 아니요, 성님. 좀 믿어봐. 여러분, 저는 믿죠? 네! 다 믿자고! 그러면 쌀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께 다 나눠드릴 수 있는 재주로 보여 죽었는데 보좌기 양쪽 끝을 잘 잡아주세요. 이거 잡기만 하면 되냐? 응. 아무것도 없다고 확인 좀 시켜주세요. 확인 좀 시켜주세요. 의심이 많아요. 없죠, 여러분. 아무것도 없죠? 잘 확인하셨죠? 진짜 없어? 여러분, 이 쌀도 조금씩 나눠드릴 수 있는지 코로나 생기 때문에 멘누 그 집으로 말이죠? 쌀맞지요, 여보? 좀 크게 얘기 좀 해줘요. 쌀맞지요? 네! 여기도, 여기도 쌀맞지요, 여보? 그 눈으로도 잘 보고 먹어도 봤으면 나한테 다시 줘. 여기 우리 언니도 나한테 다시 줘. 좋다고 했네. 좋다고 뺏기? 우리 애기도 가져갔어. 쌀 잘 봤지요? 이 쌀을 이 모재기에다가 이렇게 잘 내려놔주고 아직도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. 막 다리 탁 꼬고 그냥 팔짱 탁 끼고 저거 뭐하는 건가 그러고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지 말고 그냥 오늘 재미있게 즐겨주시면 됩니다. 아셨지요? 네! 너무 목소리가 작다. 아셨지요? 네! 봤다. 그럼 이 쌀을 가지고 재주를 부려먹었는데 이 쌀을 이렇게 피려주게 되면 무엇이덟까? 이 쌀이 이렇게 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피려주게 되면 이 쌀이 오우오요요 유미야 오우우야 물볍네 강뇌이가 되는 것이었다! 야.. 처음부터 관객도 들어봐야 돼. 진짜 제한이 이제 봐야 할 수 있고 그럼 들여 보셔요. 어르신 들어보셔요. 아 여기 어린 시기에도 좀 들여야겠지. 아이고 야 너 나나 먹으라고 하셨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나나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진짜 강렬이가 됐어. 강렬이 진짜 많지요. 예? 신동방통 하시오. 예. 아 그럼 그럼 내가 누군데 말이야. 막내야. 예. 어저께 항아리에 물 좀 키우러 왔는데 물 좀 키우러 왔냐? 항아리 여기 없어 항아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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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아리 어딨어? 그런 거 안지 모르는 거. 그렇 그렇구나. 아니 그럼 내가. 성님. 얼른 세 아니여. 그렇지. 얼른 세지. 아니 그럼 또 신동방통한 제주를 보여주겄는데 아이고 또. 아따 뭐하냐. 떼어라. 똥쿵. 항아리를 갖고 오라니까 이건 뭐. 책상을 갖고 왔어. 뭐야 이거. 응. 항아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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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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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